네 반갑습니다. 4단원 13번째 시간입니다.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죽어가는 태양을 살리기 위해 인간들이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태양 에너지로부터 왔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태양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해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면 태양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태양은 가장 가운데 핵, 이 핵에서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에너지들이 복사층, 대류층을 거쳐서 태양 바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태양의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수소 핵융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수소,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 합체를 하여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소 원자핵은 우리가 대부분 양성자로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양성자는 우리가 앞에서 플러스로 적었던 녀석이죠. 이런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 4개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 4개가 합쳐지게 되면 그중 양성자 2개가 이렇게 중성자 2개로 바뀌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합쳐진 이것이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하면 수소 원자핵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하면 신기하게도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더 무겁습니다. 즉, 이렇게 양성자 4개가 융합하면서 질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줄어든 질량은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즉,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면서 질량이 줄어든데 이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게 되면서 바로 태양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때문에 태양은 지금도 계속 뜨겁게 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소 핵융합으로 발생한 태양 에너지는 복사층과 대류층을 거쳐서 전 우주로 방출되게 됩니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이 태양 에너지를 골고루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 지구에 들어오냐 하면 만일 태양으로부터 100만큼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오면 그 중 26 정도는 대기와 구름에 반사되어 다시 우주로 나가버리고 100 중 20은 대기나 구름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26과 20이 이렇게 반사, 흡수가 되고 나머지 54 정도는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지구 표면에서 반사가 되고 그 중 남은 양만큼만 지구에 흡수가 되죠. 자, 이렇게 흡수한 지구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는 또다시 우주로 방출되게 됩니다. 뜨거워진 지구는 다시 우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해버리는데 방출한 것 중에 다시 대기구름으로 반사가 되어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일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 대기구름을 통과해 다시 우주로 방출이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는 다시 우주로 방출되면서 우리 지구에서 쓰일 건 쓰이고 나머지는 우주로 방출하면서 태양 에너지가 순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의 20억 분의 1만이 우리가 실제로 지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에너지지만 우리 지구의 이 20억 분의 1만큼의 태양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대부분의 열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기의 움직임, 이 바람은 무슨 에너지?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죠. 태양으로부터 온 열 에너지는 지구에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이 바람은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 뿐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온 열 에너지는 물을 증발시키게 되고 이 증발한 물은 구름이 되어서 비가 오게 만들죠. 즉 최종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온 열 에너지는 비를 내리는 즉 물방울이 떨어지게 하는 역학적 에너지를 또 만들게 되죠. 이렇게 태양의 열 에너지는 바람, 강수를 일으키며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의 열 에너지는 식물들이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자라게 하면서 화학 에너지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서 이 화학 에너지를 또 다른 생물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생물이나 식물이 죽으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시체나 사체들을 다시 우리가 이용하는 등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광합성 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변하게 되어서 이용이 됩니다. 지금 들어서 인간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서 이런 태양 에너지를 태양관 발전 등을 통해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도 이용하고 있죠. 이렇듯이 태양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며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 지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 지구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